상대 수고가 불ından Q Q Q Q Q Q Q Q Q Q?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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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7시점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. 메타랑 엄청나게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핵심이 되는 요네라는 픽이라든지 그런 픽들이 좀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고 틀에 있어서는 그때랑 메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챔피언이 엄청 바뀌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여전히 자신감 있고요. 제가 어제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정말 고민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경기력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못 지킨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 경기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든 저희 디플러스 기아가 더 발전해서 이기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제로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 경기 때 칼날부리에서 상대가 굉장히 잘 대처를 해서 말렸었는데 그래도 그 말린 것 치고는 차악을 저희가 잘 해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수확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상대가 그렇게 대처하는 것까지 다음에는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지금 탑에 좋은 챔피언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챔피언이 이제 상위에서 밴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픽을 상위 티어로 올려야 될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도 동의하고요. 사실 이번 월즈 시리즈에서 라인스왑은 계속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. 저희 바텀과 정글 서포트와 소통을 많이 해서 인원 배치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계속 끊임없이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원 분배에 있어서는 너무 조합마다 다 달라서 정해진 답이 없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대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아쉽게 2대0으로 졌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그래도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꼭 그 응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